윈도우 5.0, 윈도우 NT 5.0은 여기로 연결됩니다. 윈도우 CE 5.0에 대해서는 윈도우 CE 5.0 문서를, 윈도우 모바일 5.0에 대해서는 윈도우 모바일 5.0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윈도우 2000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NT 4.0의 후속작으로 2000년 2월 17일에 발표한 윈도우 NT 계열의 32비트 기업용 운영체제이다. 원래는 윈도우 NT 5.0이 베타 버전일 때, 2000년이 되어서 윈도우 2000으로 연도 때문에 이름을 바꾼 것이다. 일반 지원은 2005년 6월 30일에 종료되었고, 연장 지원은 윈도우 XP 서비스 팩 2와 같이 2010년 7월 13일부터 종료되었다. 윈도우 2000은 윈도우의 한 기반인 윈도우 9X보다 높은 안정성을 내세워 출시 당시 큰 관심을 받았으며, 이후 기업과 서버 부분에서 애용되었다. 심지어 높은 안정성과 편해성 덕분에 일부 가정에서도 주목받으며, 훗날에 9X 커널 기반으로 출시한 윈도우 미위 대안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또한 윈도우 98, 윈도우 98 SE, 윈도우 미가 지원 종료된 후에도 윈도우 XP가 아닌 윈도우 2000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사람도 있었다. 현재까지도 많은 은행 ATM 기기에서 사용되는 운영 체제이다. 윈도우 2000 프로페셔널은 원래 기업 데스크톱 컴퓨터 사용자 및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위하여 출시된 버전이고, 윈도우 2000 서버 제품군은 3가지 버전으로 나뉘어 있다. 아래의 3가지 버전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직접 라이선스를 구입할 수 있다. 아래의 버전은 OEM 생산 방식으로 특별 공급되었다. 아래의 버전은 컨슈머 프리뷰 버전이다. 윈도우 2000은 윈도우 98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낮은 시스템 사양을 요구하고 있다. 윈도우 2000 한글판은 2000년 3월 7일에 발매되었다. 윈도우 2000에서는 서비스팩이 4번이나 발표되었다. 2000년 8월 15일에 서비스팩 1이 발표되었다. 그 다음 해인 2001년 5월 16일에 서비스팩 2가 발표되었고, 2002년 8월 29일에 서비스팩 3가 발표되었다. 그리고 2003년 6월 26일에 마지막 서비스팩인 서비스팩 4가 발표되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